아이고. 아휴. 아휴. 우리 만등이 맞자. 내가 끊어 민생을 망쳤구먼. 나 때문에 일이 됐구먼. 만등아. 만등아. 내가. 내가 가봐야겠어. 해결할 만도 있는데. 아직 감옥해도 못했는데. 아휴. 자 가자 가자. 아휴 배고파. 빨리 와잉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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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여. 생일 축하여. 생일 축하여. 아휴. 원두기 생일. 생일 축하여. 생일 축하여. 생일 축하여. 생일 축하여. 육전이요? 소고기는 내가 마련했구먼. 아니. 대체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란 말이냐. 아 오늘이 원두기 생일 아뇨. 생일 축하여. 그니까. 이것이 다 원두기 생일이라고. 놀래켜주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겨. 아휴. 사람이 그렇게 신기 죽을 리가 있어요. 맞으니까 깜짝 같아갖고 놀라긴 했지만. 이 자리야. 평생 이쯤울터에 생일 되겄다. 아니 원두기는 기억 소실이라 그렇다 쳐도. 두 사람은 왜 원두기 생일을 모르고 있었던 겨. 응. 그러네. 아휴. 국신아 먹자고. 배고파. 미굽네. 국신아 좀 꺼내봐요. 알았어 알았어. 아휴 배고파. 지금 뭐하는 짓이요? 무슨 장난을 이렇게 쳐. 재밌지 아니요. 이게 재밌어? 사람 놀래껴놓고. 이게 재밌어? 마칠이 진짜 죽은 줄 알았어. 원두기 잡혀가서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고. 아무리 그려도 어떻게 사람 죽었다는 양란을 쳐. 이렇게 억장 무너지게 만들어놓고 지금 웃음이 나와. 아휴. 아휴. 아휴 화낼 사람은 안 돼. 어? 원두기. 너 아까 내 때릴 때 진짜 감동이 실렸어. 아휴 그냥 아빠 죽는 줄 알았네. 아휴 씨. 생일빵 생일빵. 아휴. 아휴. 굉장하네. 이 쎄한 분위기 어떡할 겨우? 일단 이 손부터 풀어주지. 아휴. 아휴. 그러면. 아휴. 먹자고. 아휴. 그 얘기 일단 먹어. 나 오늘 생일인데. 평생 옆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. 너도 그 절대 어디 안 간다. 난 네 남군이니까. 가자. 국수 먹으러. 전하. 서원이 빼 이만큼은 막으셔야 합니다. 전하. 전하. 주상 전하에 교지가 내려졌습니다. 더 이상 패서인에 대해 거론치 말라는 어명을 전합니다. 석구대제를 멈추고 처서로 돌아가세요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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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